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 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의 첫 유럽 방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번 방문은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프랑스는 1964년 중국 마오쩌뚱 정권을 인정하고 수교를 맺는 등 서방국 가운데 중국과 가장 오래된 외교관계를 유지 중입니다.